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나이퍼 라이플 한 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마루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어코킹 방식의 스나이퍼 라이플 바로 VSR10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VSR10의 박스는 상당히 길죠.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하면 길고 조준경이 달려있고 뭔가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라이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인들, 특수부대들이 사용하는 라이플들을 스나이퍼 라이프를 많이 이렇게 카피한다든지 모방을 해서 에어소프트건으로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마루이에서 나오는 VSR10이라는 에어소프트건은 실총에는 없는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든 제품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 M24 같은 이런 모델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M24 제품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형태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실총에는 없는 에어소프트건만 존재하는 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M24를 많이 닮았으니까 M24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해서 M24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열어서 개봉을 하고 부속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뚜껑을 개봉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 한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이 비비탄 안에 있는 비비탄 부속품이라든지 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마루이 제품의 특징적인 것들이 바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꽂을 때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외에 특별한 점은 없어요. 아주 단촐합니다. 딱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 한정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보호마개가 이런 식으로 마루이 제품을 구매를 하며 이런 보호마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게 아무래도 국내 정식 수입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상의 설명서의 주의사항이 한글로 된 설명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일본어로 된 설명서가 이렇게 비닐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읽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개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제품 한정 그리고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런 식으로 탄창이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탄창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아웃바렐, 아웃바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이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이 하부 보통은 우리가 사냥용 스나이퍼 라이플이라든지 사냥용 이런 긴 라이플들 이런 류의 총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목재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바로 이 마루이 VSR10은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중국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방식의 이런 스나이퍼 라이플들은 이런 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저가형들은 아주 저품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반면 이 마루이 VSR10은 상당히 외면이 군더더기 없는 이런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플라스틱 같지만 플라스틱 같지 않은 이상한 말이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제품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게 되는데 게잇이 이제 이게 안 떨어져요. 저도 뜯다가 막 이거 뒤죽박죽 됐는데 나중에 여기에 뭐 다른 뭐 기름칠을 좀 해서 다시 이쁘게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뜯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잘못 뜯다가는 이 스톡에 스크래치가 날 것 같아요. 상당히 처음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스티커를 이런 부위에 붙여 놓은 건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스톡 부분, 이 뒷부분 스톡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고 살짝 몰랑몰랑한 뭐 칙패드 형태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몰랑몰랑한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고 이 뒷부분에 VSR이라는 양각 튀어나온 각인이 이 칙패드 뒤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은 이 스나이퍼 라이플은 에어코킹 방식 바로 장전을 스프링 방식으로 장전을 하기 때문에 이 장전 발을 이렇게 한 발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내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 격발을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배터리나 가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비비탄을 제외한 나머지로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소비에 좀 이익이 있겠죠. 아무래도 처음 에어소프트건을 접할 때 이런 에어코킹 방식 제품들 꼭 이 스나이퍼 라이플이 아니더라도 핸드건이라든지 이런 에어코킹 방식들을 처음 접하면서 가스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전동 방식으로 간다든지 뭐 HPA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트리거울과 트리거가 있는데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 쇠로 되어 있는데 이 트리거울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근데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좀 파손의 위험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이것도 메탈이고 이 윗부분에 장전바라든지 아니면 이 아웃바렐 다 메탈로 되어 있는데 이 트리거울을 왜 플라스틱으로 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캐션마크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쇠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마루이 VSR10의 호복거는 방식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방식으로서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호복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담기고 뒤로 담겨서 호복을 걸고 호복을 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빡빡해요. 빡빡하는데 한 발 한 발 사격을 할 때마다 이게 풀리지 않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한 칸 한 칸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딸깍딸깍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호복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부에 무슨 특정 특변 공구를 이용해서 호복을 걸지 않기 때문에 호복거는 데는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몇몇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육강댄치로 호복을 건다든지 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외부에 호복거는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장점바 장점바도 메탈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메탈로 되어 있는 장점바를 위로 올린 후에 뒤로 담기고 다시 앞으로 밀고 다시 내려서 이렇게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 제품의 안전장치 역시 장점바 옆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걸게 되면 안전이기 때문에 트리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장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전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전을 뒤로 넘기게 되면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격발이 되지 않고 안전바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격발이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상부에 별도의 스코프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VSR-10은 가늠새 가늠자가 존재해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이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를 보고 사격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 부분에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할 수 있는 별도의 옵션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스코프 마운트 레일, 피카트니 마운트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나이퍼를 구매를 할 때 이렇게 가늠새 가늠자로 보고 사용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스코프 마운트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도로 옵션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앞쪽과 뒤쪽의 슬링고리 마운트 또는 바이포드를 마운트할 수 있는 홀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 부분에 바이포드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홀을 통해서 우리가 스나이퍼를 이렇게 들고 쏘는 것보다 이 바이포드 양각대를 양쪽으로 펴고 거취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각대 설치를 할 수 있는 양각대 홀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창을 분리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을 누르게 되면 탄창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탄창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30발이 장전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이 마루이 VSR 전용 탄창도 있지만 라일락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사 중국제, 중제 카피품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카피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총을 구입한 샵 사장님이 선물로 라일락스 VSR 탄창을 좀 주셨는데 급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급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외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집탄 테스트를 하러 같이 한번 밖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실내에서 한 10m 정도의 집탄 테스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야외로 갖고 나와서 좀 긴 사거리에서 집탄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얼마 정도 거리에서 사격을 했다는 거는 영상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타켓 생각보다 작죠? 두 번째 타켓 여기 두 번째 타켓 그리고 세 번째 타켓 쓴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겠네. 오케이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쏠 곳이 저 끝이죠? 멀어요. 상당히 멀어요. 생각보다 멉니다. 트레이닝 좀 더 뒤로 가면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네. 저는 학생들과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네.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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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우수한 집탄성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국내법 때문에 중량탄을 사용할 수 없고 탄속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루이 VSR10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느냐?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마루이 VSR10은 출시된 지 10년이 다 됐다고 했죠. 10년이 된 만큼 아주 많은 튜닝용 옵션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루이 VSR10은 스나이퍼 라이플의 가이드라인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구입해서 내가 이 제품을 구입해서 여러가지 튜닝을 해가지고 최고의 스나이퍼 라이플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총을 사고 총값 2배, 3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튜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정으로 사용하셔도 무난한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 마루이 VSR10을 구입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에 빠진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마루이 VSR10, VSR10 프로 스나이퍼, G-100, 리얼 쇼크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실 텐데 그 중에서 리얼 쇼크 같은 경우는 실린더 안에 반동추를 달아서 약간의 반동을 넣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런 제품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이게 반동추가 들어가 봐야 좋은 점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G-SPAC 같은 경우는 앞쪽에 소염기가 달려있다든지 프로 스나이퍼 아니면 또 어떤 제품들은 목재 형태, 검은색이 아닌 목재, 오디색 우드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차이지 기본적인 이 실린더 엔진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을 사서 멋지게 튜닝을 하실 분들은 마루이 VSR10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튜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마루이 VSR10을 여러 가지 튜닝을 하는 이런 영상들도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총방에는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이 택티컬한 이 부분, 이 프레임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죠. 해놓고 저도 여러 가지 스코프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루이 VSR10 바로 이 스나이퍼 라이플, 에어코킹 방식의 스나이퍼 라이플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초보분들이 구매를 해도 괜찮고 오랫동안 에어소프트건을 사랑하고 또 튜닝을 하고 만졌던 분들도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커스텀하는 이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새해에 올리는 에어소프트건 리뷰 영상의 첫 번째 서막이 바로 마루이 VSR1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 한해는 가능하면 스나이퍼 라이플 위주로 한번 제가 스나이퍼 붐을 한번 일으켜 보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